2분간 맞나? 이런데 부족이 살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원하는 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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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u 300. Thai person 200.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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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안으로. 다섯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갈 곳은 아카족 아카족을 이제 만나러 갑시다 아카족 아카족이 있네 이분들 사람이 없는데 아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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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입 또 있어요. 아무셱 아카족 이즈 봐라 진짜 와, 진짜 원시시대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이런 수공예품 같은 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구나 여기 탁! 탁! 야호 빌리씨 헛! 아! 스쿨! 스쿨? 응! 하트쿨 오토바이같은거는 타고 다니시나보네 오토바이같은거는 타고 다니시나보네 아우 라후 빌리시 Showroom 직전은 우리는 사람이 부산까 Neuvri 힐링 하다는 걸 갖다 아우 라후 빌리시 아래에 틀린 곳은 엄청나게 밖에서 이것은 마이콩이 뭐 근데 그런 거 Niger이에요 내 것들이 안상 안으로는 거니까 날 봐서 볼게요 어차피 저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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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음 아 5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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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포토 몇 값? 하이 룩? 하이 룩? 여기야 하이 룩? 하이 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너무나 그리기 너무나 그리기 하이 룩이 하이 룩이 하이 룩이 하이 룩이 오우 진짜 좋은 쉽지 않습니다 오, 스크롤 그냥 다 이런거 팔아가지고 다 그냥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걸로 다 생계를 유지 하시는 것 같아요 강 건너가 라오스네요 라오스와 태국과 미얀마의 경계 골든 트라잉입니다 미얀마가 라오스 라오스? 네 라오스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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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보다도 폭이 좁은 것 같은데 미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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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를 한 번 타보고 싶었는데 조인 투어는 이미 마감을 했고 너무 좀 늦게 오기도 했고 4시거든요 4시 프라이빗 투어는 너무 비싸 500받을 불러버리네 한 명이 카페 1 카페 2 카페 1 카페 2 카페 2 카페 2 카페 도착 카페 2 2